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이지 않아도 우라 안 생기는 대박집 우이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이 두 개는 껍질째 쓰므로 붉은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이는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하며 너무 굽지 않고 모양이 일정한 것이 좋은 오이입니다. 씻은 오이는 쓴맛이 나는 끝부분을 잘라내고 반으로 갈라 어수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은 채썰고 청양고추는 어수썰어주세요. 오이에 시판젤의 된장 1큰술 먼저 묻혀주세요. 된장으로 먼저 묻혀주니 감칠맛 뿐만 아니라 물이 덜 생겨 너무 좋더라구요. 꼭 짜지 않는 시판젤의 된장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양파와 간마늘 1큰술 원당 1큰술과 고춧가루 2큰술, 간장 2큰술 매실청 1큰술 넣고 수저로 살살 묻혀주세요. 된장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인데 한정식 집에서나 먹을 법한 맛이라 저도 놀랐어요. 버무려지면 청양고추와 통깨, 참기름 된장에 버무렸어도 물이 생기긴 하는데 일반 오이 무침에 비해 덜 생깁니다. 밑반찬 우이 무침 완성됐어요. 물 안 생기는 대박집 우이 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바쁘죠? 2큰술 바쁘ınız went love. 그 bureauc